지금 기껏 들고 가서 헤매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래서 일단 한 분 한 분 자기 편성표 시간대에 자기 프로그램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프로그램 타이틀을 크게 한 번 외쳐주시고 소감을 먼저 그 자리에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노홍철 씨부터 출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전 7시부터 9시 굿모닝 FM 노홍철입니다 자 일단 뭐 아침에 방송을 하고 와서 소감을 앞서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그릇의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직은 좀 실간도 덜 나고 내일 그리고 이번 주 한 2주 정도 해봐야 그때 제 마음이 진정한 저의 기분이 될 것 같고 상태될 것 같아요 아무튼 7시부터 9시까지 아직은 저녁 후에 흔적이 굉장히 강하지만 차차 그 흔적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홍철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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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